안녕하세요 시스님들 저는 지금 투표하러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 간다고요? 지미봉입니다 지미봉 지금 가는 곳 이쪽 끝에 있는 봉울이라 해서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지미봉이래 잠깐 검색해봤는데 오른쪽 올라왔다가 모카육여서가 1코스 가는 길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오줌 한 마리에 맥주 한 큰 넣고 여보가 운전해서 오는 걸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게 지미봉 이제 올라가면 안될 수가 있는 걸로 구입한다고 가보자 렛츠고 이동하자 오 여기 이쁘다 가는길 벚꽃이었나봐 오 여기 이쁘다 가는길 오줌 곱씰다 곱씰다 오줌 다진마다 오늘도 끔찍하다 끔찍해 끔찍해 이 밤 다시 와나 너무너무 힘들어요 힘들리대 바람도 안돼 너무너무 힘듭니다 여보 안힘들어? 조금 시자도 별로 안힘들어 한번 카소나 5미터가 높습니다 여기 높다, 확실히 높네 400m 경사도 꽤 있고 새별오름 보다 좀 더 힘들 것 같아 내가 올랐던 오름 중에 새별오름이 제일 힘들었었는데 평상시 중공보다? 어? 공벌레다! 그땐 너무 오래 기억 안 나지 엄마! 공벌레! 공벌레 있어? 조심해 아 귀여워 이 asi expanding 우 créer sought 강대 él 하 ила 용 경보 용 cu Low 용 将 용 용 wolf 형씨가 어때? 아주 좋아 바다도 깨끗하고 이제 제주주쿼아 짜기가 우도 저거? 우도랑 여기가 가깝네 우도랑 여기가 가깝네 저 우도 가는 배들 왔다갔다 우도가 육지에 있는거야? 아니 우도 우리꺼야? 제주도꺼? 우도 우리 제주도꺼 여기서 10분만 입학하자 엄마 힘들어 죽어 엄마야 경치 끝내줘 경치 진짜 좋다 여기 오면 스팟이다 스팟 근데 오랜만에 오르고 가니까 좋다 그치? 오랜만에 오르고 오니까 좋아? 응 경치도 아주 좋고 여기 끝이 살짝 보이는데 저기까지 가면 이제 오르막기는 끝날 것 같아 가자 여기 관광 오시는 분들은 오지 마세요 힘듭니다 그냥 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아니면 오지 마세요 경치는 좋긴 좋습니다 아 진짜 좋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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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이제 시원해 내복 벗었어 가 벗고라 그랬잖아 엄마가 가자 가 까 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끝내주지 엄마 어 대박 이쁜데? 엄마 간다 야 우리 누나 형한테 저랑 좀 꺼봐라 은영이 이모 있지? 은영이 이모 아빠 고향 은영이 이모의 아빠 고향도 저기 키웡 보기 문 닫아가지고 알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아 좋다 아 이게 목표소리도 난 얘기가 낫다 밖에서 먹잖아 밖에 그래? 안 시키고? 응 맥퀴즈 땀 햄벳주 하나 이거는 하이라 한지 하나? 응 하이라 한지 하나 어 네 그래가 시작 시작하면 응 응 응 시원한 맥주 재료도 있다 여기 어 재료들 하나 주세요 재료들 하나 주세요 재료들 하나 주세요 짱이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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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도 하나 나도 하나 먹어야겠어 아빠 계란 먹고 그거 될거야 응 그럼 저거 아까 먹어? 어 계란도 하나 먹는데 응 응 지금 물도 참았어 맥주 시원하게 마시려고 아빠 물도 참았어 와 찹니 갑니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여보 오징어 와 살 것 같다 오징어 먹으래 안 먹으래 어 바다 물들었으면 더 이뻤겠다 물이 다 빠졌네 맛있지? 응 근데 맞아 나는 제로 그래도 맥주맛 나지 않아? 응 와 진짜 시원하다 오징어 먹어봐 이도 이도 오징어 먹자 에이 손 닦았는데 또 나무 맞으면 어떡해 닦았어 일단 먹자 오징어 와 통통하다 오징어 통통해 이렇게 찢는데 살이 봐 이게 통통 그러네 나 통통한 데가 좋아 이런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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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깔 때문에 아 다리가 좋다고 이도는 맛있어 어때? 어때? 이도는? 맛있어? 맛있어? 응 맛있어 나는 맛있어 좋다 어제 그렇게 술 먹고도 또 술이 들어가네 어제 그렇게 술 먹고도 또 술이 들어가네 아 아 아 여기 너무 좋다 응 다음 주 여기로 오자 얘가 안 갔다 그래? 그래 그래 산적하니 라면도 먹고 이도 어때? 우와 엄마는 찍어먹고 보셔야죠 찍어먹어 조금 매워 아빠 옆에 앉아서 먹어 이도 응 잠깐 앉아 아빠 옆에 앉아 나갔다 이도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김인조 라면 앉아 엄마 여기 뭐 반숙으로 해달라고 했어? 어 이도꺼는 계란 넣느라고 다시 했어 엄마 나 반숙으로 해 줬어? 응 그렇다 우와 아빠 밥만 줘 우와 반숙 아 진짜 맛있겠다 어 살겠다 살 진짜 풍덩하다 응 맛있다. 오징어 맛있지? 응. 이도 몸통 먹어 몸통. 몸통 맛있어. 어 그거. 여기 여보가 살 빼는 중이다. 다음에 내가 먹을게. 다음에 오빠가 운전해. 알았어. 오빠랑 여기까지 운전했잖아. 이도 뿌라 운동 먹어. 라면부터 먹어. 여러분들도 한번 드려야지. 빨리 찍으면 안되지. 왜? 아 다 준다고? 여러분들도. 맛있다. 진짜 맛있다. 아 좋다. 쟤도 살기 잘했지? 너무 좋다. 음. 이게 안 찍어 먹어도 될 것 같아. 짭짤한데? 오 이거 진짜 맛있다. 오늘 힘들었는데 이거 먹어서 기분이 풀렸어. 기분이 풀려? 힘낸 게 풀렸어. 힘낸 게 풀렸어. 얘네 왜 이렇게 풀린 거야? 어? 먹방의 신이 왔습니다. 먹방의 신. 징짤한 기술. 아까둔. 아까둔. 귀여워. 귀여워. 아까둔. 귀여워. 귀여워. 아까둔. 귀여워. 이제 징그럴 것 같다. 진야들. 아직도. 딱 여태까지만 귀여울 것 같아. 뇌전무처럼 이제 좀 변성기 오면 어떡하지? 둘째 가져야겠다 셋켄째 집에 가서는 밥갈리 먹어야겠다 시도새도 모르게 잠들어야지 집에 갈까? 집에 가서 혼자? 혼자 끌어갖고 아무것도 안 들어와? 한 세네분만 들어오셔도 돼 불쌍하셔 채팅 빨리 하실 분들은 그 세네분이 너무 불쌍해 아니 재밌어서 오시겠지 컨셉하시는 분들 은행 이모랑 지우 이모랑 다 들어볼게요 하하하하 아우 좋다 좋다는 말이 계속 나오네 육즙 아우 놀라شر 입을 좀 한 범죄 해버거 꽃이 단iyi